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서 다음 광동전을 앞두고 저희 기세가 잘 올라갈 것 같은 승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연습해나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2000킬 해서 좋고, 1000킬 때가 뭔가 그래도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엄청 좋았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기록 세운 것에서 되게 뿌듯하고요. 그래도 오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더 잘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단 1세트 때 이제 되게 그래도 게임이 잘 유리하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게임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라인전도 이제 불리한 픽이든 유리한 픽이든 되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제리 같은 픽이 그런 라인전을 좀 무사히 완수한 후에 이제 미드에 섰을 때부터 뭐 성장력이랑 이제 라인 개입력 뭐 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더 잘 이기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뭔가 성장력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의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결국 팀원들이 이제 잘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골드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연말에까지 그래도 좋게 골드킹을 이제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수상할 수 있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. 또 수상을 하면 엄청 이제 기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게임의 승리를 위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팀원들이랑 되게 그래도 이제 친밀해져야지 게임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좀 거리낌 없이 말도 하고 이제 편하게 먼저 이제 다가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팀원들도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친밀감도 더 높아지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광동전이 되게 큰 분기점이 이번 광동전이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전이라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광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단단하면서 그 스노우볼을 바탕으로 이제 천천히 야금야금 좀 이겨나가는 팀이라 생각하고요. 되게 경기력도 좋고 이제 잘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만 결국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 많이 졌었던 만큼 이번 서버 때는 꼭 이겨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농심전 승리로 다시 연승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연승해가지고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. 다음 경기도 꼭 이겨서 이제 복수도 하고 더 연승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보통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나 정말 매일 매번 응원했을 때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들의 표정으로서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